지금 3년간 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전무하고요.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축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득점력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어린 친구들이 시작이 어긋난 친구들이 있다면 저를 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K리그 시상식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